저승과 이승을 오가는 사람 아주 아주 옛날 옛날에 사람이 이승과 저승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한라산 아래 손끝 야무지고 살림 잘하는 허웅 아기가 살고 있었어요. 허웅 아기에게는 3살짜리 아들과 1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렸을 때 시집을 갔던지 남편은 겨우 13살이었다고 해요. 허웅하기는 어찌나 마음이 착하고 살림 솜씨가 좋았던지 염라대왕에게까지 그 소문이 전해질 정도였답니다. 그 무렵에 저승에는 사람은 많고 땅은 비좁아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염라대왕은 그 문제로 늘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허웅 아기 이야기를 듣자마자 염라대왕은 무릎을 쳤습니다. 옳지 살림살하는 허웅 아기를 데려와 저승을 깨끗하게 지우고 구석구석 정리를 해야겠다. 내가 사는지 부엌 살림도 맡기고 말이야. 염라대왕은 당장 저승사자를 불렀습니다. 어서 가서 허웅 아기를 데리고 오노라. 그날 밤 똑똑한 허웅 아기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저승사자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허웅 아기는 산으로 달려가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다니며 고사리를 캐 3년 묵은 삼기름과 5년 묵은 간장을 넣어 다글다글 볶아 놓았습니다. 또 햅살로 지은 찰밥을 상에 차려 친정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 이 밥 드시고 계시다가 저승사자가 날 잡으러 오면 귀한 물건을 줘서 돌려보내주세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귀한 물건을 준단 말이냐. 아버지는 무심하게도 하늘만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타는 말이 있잖아요. 자식 하나 없이는 살아도 말 없이는 못 산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매정하게 돌아앉는 겁니다. 허웅 아기는 울면서 나와서 친정엄마 방으로 갔지요. 엄마 이 밥 드시고 저승사자가 날 잡으러 오면 귀한 물건 하나 주고 돌려보내주세요. 허웅 아기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나 같은 산골 아낙네한테 뭐 귀한 물건이 있단 말이냐. 엄마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부뜸하게 얹어놓은 큰 소치라도 주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눈을 흘겨뜨며 말했습니다. 자식 하나 없이는 살아도 솥 없이는 못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 밤 내가 먹고 가거라. 허웅 아기는 울면서 할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이 밥 드시고 날 잡으러 저승사자가 오면 귀한 물건 한 가지만 주고 돌려보내주세요. 할아버지는 콧수염을 만지며 딴청을 부렸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저승사자에게 귀한 물건을 준단 말이냐. 뒷마당에 키우는 황소가 있잖아요. 손녀 없이는 살아도 황소 없이는 못 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허웅 아기는 울며 나와 다시 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니 지금 저승사자가 날 잡으러 와요. 부디 이 밥 드시고 저승사자에게 귀한 것 한 가지만 주어 돌려보내주세요. 언니는 입고 있던 비단 치마를 얼른 벗어 동생에게 내주었습니다. 불쌍한데 동생아 내가 가진 것은 열두 폭 치마 한 벌 뿐이로구나. 이것을 저승사자에게 주어라. 언니는 치마를 열두 폭으로 찢어 허웅하기 방에 걸어두었습니다. 해가 지자 저승사자가 저승사자가 무서운 얼굴을 하고 허웅하기 내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허웅하기는 저승사자에게 비단 치마를 바치고 찰밥의 고사리나물로 밥상을 차려 올렸지요. 차산님 차산님 이 밥 드시고 돌아가세요. 저는 저승에 갈 수 없습니다. 허웅하기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받은 저승사자는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감히 염라대왕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차산님 13살짜리 남편에 3살짜리 아들 1살짜리 딸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니면 누가 보살피겠어요. 젖도 못된 내 아기들 불쌍해서 어떻게 가겠어요. 허웅하기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자 저승사자도 딱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승사자는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지요. 한 가지 길이 있기는 하다만. 허웅하기는 이때다 싶어 그 방법을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승달기 울면 이승으로 돌아오고 이승달기 울면 저승으로 가거라. 그렇게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내 남편과 아이들을 보살피면 된다. 대신 이 일은 누구도 모르게 해야 한다. 그 뒤로 허웅 아기는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며 살림을 했습니다. 밤에는 이승에 와서 아이들을 돌보고 새벽에 달기 울면 저승으로 갔어요. 저승으로 갔어요. 몰래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모두 허웅 아기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엄마가 없는데도 아이들이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지내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허웅 아기의 아들이 동생을 업고 이웃집에 갔어요. 아가야 엄마도 없는데 누가 그렇게 깨끗하게 씻겨주고 맛있는 밥을 지어주어 포동포동하게 살이 올랐니? 허웅 아기의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없기는 왜 없어요? 우리 엄마는 밤에 왔다가 새벽이면 저승으로 가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참말이냐? 그럼 오늘 밤에도 엄마가 오겠구나. 그럼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오면 나에게 꼭 알려다오. 안 돼요. 엄마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제야 괜한 말을 했다 싶어서 아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다시는 저승에 가지 말라고 해주마. 낮이나 밤이나 엄마와 함께 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허웅아기의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날 밤에 허웅아기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저승달기 울자 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오자마자 딸에게 젖을 주고 부엌에 들어가 밥과 반찬을 만들어 정성껏 상을 차렸지요. 그리고 방을 청소하고 옷을 꿰매느라 조금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쉬마려 밥을 먹던 아들이 말하자 변소에 다녀오너라 하고 허웅아기가 바느질을 하며 말했어요. 귀신이 나오면 어떡해요? 아들의 말을 그러면 부뜸막 손밑에 가서 오줌을 누렴 하고 허웅아기가 말했어요. 거기는 조항신 할머니가 나올 거예요. 허웅아기는 오늘따라 아들이 다른 날과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아가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러자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엄마 실 한 꼬라미만 주세요. 한쪽은 엄마가 잡고 다른 한쪽은 내가 잡고서 나갔다 오면 되잖아요. 허웅아기는 한숨을 쉬며 실 한 꼬라미를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실의 한쪽 끝을 잡고 문 밖으로 마구 뛰어나가는 거예요. 아가야 어딜 가니? 그렇지만 아들은 더 멀리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이웃집 할머니와 함께 나타났어요. 허웅아기가 재빨리 숨으려고 했지만 이미 들키고 말았습니다. 허웅아기야 다 들여 알고 있다. 저 어린 아이들이 불쌍하지도 않니? 이제 다시는 저승으로 가지 말거라. 할머니의 말에 허웅아기는 우렴을 터트렸습니다. 염라대왕님의 명령을 제가 어길 수는 없어요. 할머니 저도 저승에 가고 싶지 않아요. 가여운 것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을까? 허웅아기를 달래던 할머니는 딱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가야 오늘 하룻밤만이라도 숨어 지내렴 그러면 저승사자도 너를 포기할지 몰라. 허웅아기는 할머니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무서운 지옥을 매일 넘나대는 일은 정말 괴롭고 끔찍했으니까요. 아무리 몸이 부서지게 일을 해도 티가 나지 않는 저승의 살림살이 노실었습니다. 허웅아기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그래서 문갑에 숨기로 했지요. 벌써 먼데서 새벽 딱 우는 소리가 어렴풋하게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문갑문을 밖에서 잠가주세요. 아무도 저를 잡아가지 못하게요. 그리고 내일 동이 트고 나면 그때 열어주세요. 할머니는 허웅아기를 숨기고 대문까지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한편 저승에서는 허웅아기가 돌아오지 않자 난리가 났지요. 염라대왕은 저승사자를 불러 당장 허웅아기를 찾아오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저승사자는 허둥지둥 허웅아기네 집으로 찾아갔어요. 여봐라 허웅아기는 어디 있느냐. 저승사자는 꼭꼭 잠긴 대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허웅아기의 남편과 아이들은 안방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지요. 그때 이웃집 할머니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허웅아기는 벌써 저승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저승사자가 훌쩍 지붕 위로 날아오르더니 용마루를 도끼로 오른쪽 세 번 왼쪽 세 번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지붕이 활짝 열렸어요. 저승사자는 지붕으로 들어와 눈 깜짝할 새 문갑을 열었습니다. 허웅아기 호는 내가 데려가니 몸은 당신들이 가지시오. 저승사자가 허웅아기의 쌍가마에서 머리털 세 개를 얼른 뽑아 소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동쪽에서부터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저승사자가 사라지자 할머니는 되었다 싶어 문갑을 열고 허웅아기를 끌어냈습니다. 허웅아기야 정신을 차려라 저승사자는 혼자 돌아갔단다. 하지만 허웅아기는 벌써 죽어버린 뒤였습니다. 만약에 할머니가 허웅아기를 숨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죽은 뒤에도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사람이 죽으면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백중날 이야기 옛날 제주도 바닷가의 작은 마을에 백중이라는 마음 시착한 목동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 아이는 마을 사람들 손에 자랐어요. 청년이 된 그는 부지런히 일했고 이웃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나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날도 백중이는 바닷가 언덕에 말과 소를 풀어놓고 풀을 뜯어 먹이고 있었어요. 하늘은 푸르고 바닷바람은 솔솔 불었습니다. 백중이의 눈이 스르르 감기며 잠에 빠져들려는 찰나 갑자기 우르르 광 날벼락이 치더니 구름 속에서 옥황상재가 내려왔습니다. 놀란 백중이는 얼른 일어나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땅에 내려온 옥황상재는 바다를 향해 소리쳤지요. 거북아 거북아 그러자 등이 푸른 거북이 한 마리가 바닷물 위에 둥실 떠올랐습니다. 거북아 오늘 밤에 석자 다섯이의 비를 내리게 되고 큰 바람이 불게 해라 알겠느냐 거북이는 머리를 끄덕이고 바다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옥황상재도 다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그제야 백중이는 바위 뒤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석자 다섯이의 비와 폭풍이 내리치면 가축이며 곡식이 하나도 남아나질 않고 쓸려가겠구나 어떡하면 좋을까 생각할수록 보통일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성 들여 지은 밭 농사를 망치게 되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까요. 백중이는 바닷가 언덕에 올라가 옥황상재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거북이를 불렀습니다. 거북아 거북아 아까는 깜빡 잊고 내가 말을 잘못했다. 비는 다섯 치만 내리게 하고 바람은 불지 않게 해라. 거북이가 흰 파도 사이로 둥실 떠올랐다가 알았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이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그날 저녁이 저녁이 되었어요. 비는 백중이가 거북이에게 말한 대로 다섯 치가 내렸고 바람은 불지 않았습니다. 옥황상재는 하늘에서 굽어보며 제주도에 폭풍이 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늘도 바다도 잠잠하기만 한 겁니다. 옥황상재가 거북이를 불러 올렸습니다. 거북이 내 이놈 감히 옥황상재인 나의 명령을 어기다니 내놈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저 옥황상재님이 저를 두 번째로 불렀을 때 말씀하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억울하옵니다. 거북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옥황상재는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신하들을 시켜 알아보게 했어요. 마침내 제주 바닷가에 사는 백중이라는 총각이 꾸민 일이라는 것을 알아냈지요. 이런 고약한 놈을 보았나 가서 당장 백중이라는 놈을 잡아오너라. 옥황상재는 저승사자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백중이는 잠자리에 누워 벌벌 떨고 있었어요. 분명히 하늘을 속인 대가로 큰 벌이 내려질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저승사자가 백중이네 집 말 좀 물읍시다. 백중이라는 사람이 사는 집이 어디입니까? 이 근처에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백중이 사는 바닷가 마을의 집들은 모두 비슷하게 생겨서 저승사자도 헷갈렸던 겁니다. 똑같이 생긴 지붕에 똑같은 문이 달려 있어서 동네 사람이 아니면 이 집이 저 집 같고 저 집이 이 집 같아 헷갈리기 일수였거든요. 백중이는 불길한 느낌이 들어 머리카락이 쭉 일어섰습니다. 그 사람 집은 저 뒷집이요. 배 타고 못해 나갔다고 하던데 가서 한번 물어보시요. 백중이는 방 문고리를 꼭 붙들고 벌벌 떨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문 앞에서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작은 마을에서 백중이를 찾아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니 다시 찾아올 게 분명했습니다. 내가 저승사자에게 끌려가 옥황상재에게 벌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백중이는 자기를 키워준 동네 사람들이 있는 마을을 향해 절을 하고 바닷가 절벽으로 달려가 푸른 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해에는 어느 때보다 농사가 잘 되어 풍년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그때부터 백중이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고 그가 죽은 날이면 제사를 지냈습니다. 백중 날에는 물맞이를 하고 해수욕을 하는데 온갖 병에 효암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돕고 싶었던 백중이의 착한 마음이 하늘과 땅 물에도 전해 내려와서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토끼에게 속은 호랑이 호랑이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재판관 토끼에게 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토끼의 속임수에 넘어간 불쌍한 호랑이는 꼬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토끼를 혼줄래 주려고 쫓아 다니는 중이랍니다. 토끼 내 이놈 널 잡아먹고 말테다. 호랑이는 숲속에서 토끼를 쫓으며 으르렁 댔습니다. 토끼는 달리고 달리고 또 달렸어요. 그러나 호랑이가 바싹 뒷쫓는 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호랑이가 빨리도 쫓아오네. 토끼는 생각했어요. 안되겠어. 어서 꾀를 내야해. 바로 그때 였습니다. 토끼는 나무에 매달린 벌집을 보았지요. 나무 위로 재빨리 올라간 토끼는 벌집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뭇잎을 집어들고는 혀로 핥아 그것으로 벌집을 막아버렸어요. 갑자기 벌집 안에 갇히게 된 벌들은 화가 나서 빠져나가려고 아우성이었지요. 벌들은 아주아주 크게 붕붕거렸습니다. 붕붕거리는 그 소리는 마치 특별한 북소리 같았습니다. 재판관 토끼는 벌집에 닿을 듯 말 듯 마치 북을 치는 것처럼 팔을 앞뒤로 흔들었습니다. 벌집을 치는 척 시작했고 사실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했지요. 호랑이는 나무 밑으로 다가섰습니다. 토끼 이놈 이제 잡았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말했습니다. 널 잡아먹을 무언가를 두드리는 듯한 토끼를 쳐다보면서 호랑이가 물었습니다. 전사들을 위해서 북을 치고 있어. 토끼가 대답했어요. 전사들은 이 음악을 사랑하니까 내게 큰 선물을 줄 거야. 호랑이는 붕붕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법 멋있는 북소리처럼 들렸지요. 호랑이는 그게 벌들이 내는 소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벌집이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호랑이는 아직 토끼가 선물을 받을 거라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서 샘이 날 뿐이었습니다. 토끼야 나도 북을 쳐볼래 나도 선물을 받고 싶다고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호랑이야 내 차례거든 토끼가 말했습니다. 제발 토끼야 호랑이는 애걸했어요. 제발 나도 한 번만 쳐보자 하지만 넌 여기에 올라오자마자 날 잡아먹을 거잖아 토끼가 말했어요 아니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만약 북을 치게 해주면 난 너의 영원한 친구가 될 거야 글쎄 제발 토끼야 호랑이는 다시 한 번 사정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난 다른 북을 찾아볼게 넌 이리 올라와서 나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세 번 크게 깡충깡충 뛰면 그때 있는 힘껏 북을 쳐 그럼 천사들이 좋아할 거야 고마워 호랑이는 재판관 토끼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또 했습니다. 토끼는 얼른 나무 아래로 내려와서 뛸 준비를 했지요. 호랑이는 어슬렁 어슬렁 나무 위로 올라가 멋진 북이라고 착각한 벌집 옆에 앉았습니다. 호랑이는 토끼를 지켜보며 신호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토끼가 크게 세 번 뒹뒤자 호랑이는 씩 웃으며 손으로 북을 크게 한 번 내리쳤습니다. 붕! 벌집이 부서졌어요. 순간 수백 마리의 벌들이 호랑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호랑이는 헐레벌떡 내달렸지만 화가 잔뜩 난 벌들은 오래오래 호랑이의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한편 재판관 토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멀리 멀리 안전한 곳에 숨었지요. 두 귀를 쫑긋 세우고 가장 좋아하는 오이를 와삭와삭 씹으며 또 한 번 속아 넘어간 불쌍한 호랑이를 떠올렸답니다. 무당이 된 사람 옛날 안동 땅에서 살고 있던 안시 삼형제가 제주도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형제는 먼저 한라산에 올라 푸른 물에 둘러싸인 드넓은 제주를 구경했어요. 그리고 내려오다가 산마루에서 잠깐 쉬게 되었습니다. 땀을 식히고 있던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제주 땅을 대충 둘러보았는데 어디에 살지 생각해봤느냐? 나는 저쪽 아래로 가서 살아야겠다. 나는 그럼 경치 좋은 오름에 가서 살게요. 막내 너는 어떻게 할래? 둘째 아들의 물음에 막내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직 딱히 정한 곳은 없지만 지금 이곳이 참 마음에 듣네. 여기 이 자리에 집을 짓고 살게요. 삼형제는 그렇게 집질 자리를 정하고 나서 머리를 맞대고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변덕이 심한 날씨 때문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 바위 밑에 가서 비를 피하자. 삼형제가 바위 아래 쭈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주걱처럼 생긴 귀가 크게 달린 뱀이 쑥 나타나 혀를 날름거리는 겁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집털을 지키는 뱀이 있어서 그 집을 보살펴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큰 아들이 얼른 달려가 저고리를 벗어 땅에 깔며 말했습니다. 저의 옷으로 돌아오시겠습니까? 뱀은 거들떠도 안 보고 지나쳤지요. 둘째 아들도 저고리를 벗어 깔아놓고 외쳤습니다. 저의 옷으로 돌아오시겠습니까? 하지만 뱀은 둘째의 저고리도 지나치더니 셋째가 저고리를 깔자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드십시오. 막내 아들은 기쁘게 뱀을 맞이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조심조심 그 뱀을 둘러매고 생각해 두었던 터에 자리를 잡고 집을 지었지요. 집터를 지켜주는 뱀을 잘 돌본 탓인지 막내는 삽시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막내 아들의 아들들도 모두 벼슬 자리에 올랐어요. 그 아들의 아들들까지도 모두 벼슬에 오르며 안씨 집안은 제주에서도 이름난 집안이 되었지요. 그 집에서 제주 판관이 나온 어느 해의 일입니다. 안판관은 제주성 안에서 유명한 무당 고씨 신방을 불러 큰 곳을 버렸습니다. 고씨 신방은 큰 대를 세운 뒤 안씨 집안의 조상을 불러 모셔놓고 신명나게 구판을 버렸지요. 그런데 안판관이 구판 옆에 앉아 서운하다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시시해. 하고 많은 벼슬 중에 판관이 뭐야? 좀 더 높은 벼슬을 시켜주지는 않고. 구판에 왔던 조상은 마침 이 말을 듣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너희들을 지키고 나쁜 일이 생기면 미리 피하게끔 해주었더니 이제 와서 나를 원망해? 너희들 재주 없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조상 탓을 하더니 조상은 서운한 마음에 신나게 굿을 내주고 마음도 풀어주는 고씨 신방이나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고씨 신방은 굿이 끝나자 주인에게 받은 쌀과 음식을 자루에 넣어 짊어졌지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어깨에 쥐고 있는 자루가 조금씩 조금씩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일까? 별로 든 것도 없는데 왜 이리 무겁지? 휘청휘청 걸어가던 고씨는 등에 쥐고 있던 자루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루 안에서 커다란 뱀이 또리를 톨톨 틀고 앉아 제 집인 양 편안하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귀한 조상이 오셨구나. 고맙습니다. 조상님. 제가 조심조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고씨는 얼른 자루를 다시 묻고 짊어졌습니다. 신이 나서 길을 가는데 밭둑에 새님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음 쉬고 온 고씨가 한 걸음에 달려가 새님을 일으켜 세웠지요. 아이고 스님 어디가 아프세요? 정신 차리세요. 사흘이나 굶었더니 배가 고파 그렇소. 혹시 먹을 것이 있으면 좀. 고씨는 얼른 굿을 하고 받아온 떡과 마실 것을 스님에게 드렸습니다. 스님이 간신히 기운을 차려 앉은 뒤에 생각하니 죽을 뻔한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내가 비록 힘은 없지만 혹 도와줄 일이 없겠소. 있으면 말해보시오. 고씨는 마침 자기 자루에 조상신이 들어온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허 그거 참 좋은 일이오. 구타러 갔던 집에 조상신이 오셨더니 집을 크게 일으켜줄 귀한 조상이니 어서 모시고 집으로 가십시다. 스님은 고씨를 납세워 고씨네 집으로 갔습니다. 하루는 머물며 집 근처를 찬찬히 살피던 스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지요. 이 집이 지금은 거정문의 운막집이지만 장차 크게 일어날 것이오. 온 제주를 떵떵거리며 호령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또 스님은 고씨 신방과 함께 집 근처를 샅샅이 둘러보더니 맷자리를 하나 봐주며 말했습니다. 이 아래에 샘물이 있습니까? 예, 유명한 용수라는 연못이 있지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를 이곳으로 옮기시오. 이 앞에 샘물이 마를 때까지 온 제주가 다하는 유명한 집안이 될 것이오. 고씨는 크게 기뻐하며 스님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 뒤로 고씨 신방은 눈감고도 세상일을 알아맞히는 유명한 큰 모당이 되어 사람들이 그 집에 줄을 섰지요. 집이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영리해서 높은 벼슬자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큰 아들은 제주 판간이 되고 둘째도 셋째도 현감이 되었지요. 그 뒤로 대대로 벼슬자리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씨 신방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웃으며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재치있는 공주 아주 오래전 인도에 생기발랄한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다 자라자 부모님은 공주의 결혼을 준비했어요. 사위감으로 카치바를 골랐는데 그는 이웃나라의 인정많은 왕자였습니다. 어느 날 공주가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주의 한여들이 깔깔대며 공주를 놀리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공주님은 거북이에게 시집 가실 거래요. 거북이에게 시집 가실 거래요. 공주는 결혼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카치바가 아주 잘생긴 왕자라는 것도 모르고요. 다만 공주의 나라말로 카치바가 거북이를 뜻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공주는 몹시 속상했습니다. 싫어 거북이하고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공주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한여들은 계속 놀려댔지요. 공주님은 거북이에게 시집 가실 거래요. 거북이에게 시집 가실 거래요. 싫어 멍청이 늙은 거북이하고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한여들이 계속 공주를 놀리자 공주는 방 안으로 뛰쳐들어갔습니다. 공주는 울고 또 울었어요. 왕비가 들어와서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왜 그리 속상해하느냐 한여들이 저더러 거북이에게 시집 간대요. 공주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기처럼 철없이 굴고 있구나. 왕비가 말했어요. 카치바는 거북이가 아니고 젊고 현명한 왕자란다. 상냥하고 좋은 사람이지. 너희들은 아주 잘 어울리는 부부가 될 거야. 하지만 왕자의 이름이 거북이잖아요. 모두 날 놀려댈 거예요. 그렇지 않단다. 인정많은 카치바를 모두 사랑하게 될 거야. 왕비가 아무리 달래도 공주는 듣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왕이 올 때까지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왕은 울음을 그치라고 발을 구르며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계속 울기만 했지요. 거북이에게 시집 가지 않겠어요. 좋다. 결혼은 없던 걸로 하마. 참으로 어리석구나. 단지 이름이 그런 것뿐인데. 왕은 심부름꾼을 보내 카치바와 이웃나라 왕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정많으신 분들이요. 심부름꾼이 예의바르게 말했어요. 저희 공주님이 왕자님과 결혼하실 수 없다고 하옵니다. 어째서지 결혼 준비도 다 끝났고 결혼 날짜도 정했는데 이웃나라 왕이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옵니다. 심부름꾼은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이웃나라의 왕은 몰래 사람을 보내 어찌된 까닭인지 알아보게 해서 공주의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어찌 그리 바보 같은 생각을 할까 어떻게 이름만으로 왕자에 대해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공주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어야겠다. 그래서 카츠바와 아버지는 일을 꾸몄지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공주가 발코니에 서 있는데 결혼식 행렬 소리가 들렸어요. 큰 북이 울리고 멋진 피리 소리에 맞춰 수백 명이 흥겹게 춤을 추며 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뒤로는 금으로 장식한 흰말에 당당히 올라탄 멋진 신랑이 오고 있었고요. 아 저 신랑은 타고 있는 흰말처럼 빛이 나는걸 공주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 온화한 얼굴 좀 봐 마치 신이나 왕 같아 대체 누구지 저분이 카츠바 왕자님이에요 행운의 신부가 누구인지 궁금하네요 하녀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저분이 카츠바일 리 없어 카츠바는 거북이처럼 못생겼어 왜냐면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이니까 글쎄 저분이 카츠바예요 그런데 저분은 거북이처럼 생기지 않았네요 하녀가 말했어요 저분이 정말 정말 카츠바야? 공주가 물었습니다. 하녀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공주는 자신의 엄청난 실수를 깨달았지요. 하지만 공주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자님께 가서 왕궁 앞에서 쉬어 가시라고 말씀드리렴 잠시 후 말이 멈추자 공주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카츠바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카츠바라면 왜 신랑 옷차림을 하고 있는 거지요? 물론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지요.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결혼하셔야 해요. 공주가 씩씩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누구신데요? 카츠바는 알면서도 시츠미를 떼며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신부가 될 이 나라의 공주예요. 공주가 대답했어요. 아니 당신은 내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카츠바가 거북이란 이유만으로 내가 싫다고 했잖아요. 왕자가 말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공주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저를 용서하세요. 카츠바는 단지 이름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도 아주 멋진 이름이요. 이젠 그 이름이 아주 좋아요. 왕자는 너그럽게 웃으며 공주를 용서했습니다. 공주의 재치있는 대답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카츠바는 진짜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온 도시가 큰 잔치 준비로 바빠졌어요. 꽃이 용단처럼 거리를 뒤덮고 실에 뀐 진주가 부잣집마다 아름답게 걸렸습니다. 질 좋은 기름을 가득 채운 멋진 등이 거리에 줄지어 걸렸고요. 두 사람은 며칠 동안 잔치를 벌이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나중에는 카츠바의 나라에서 왕과 왕비가 되어 아주 지혜롭게 오래오래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남을 속이려다 큰벌받은 사람 옛날 옛날에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한양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그것도 한양에서 가장 사람이 많은 종로로 구경을 갔지요. 김선달이 한참 사람 구경을 하는데 갑자기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옆으로 몰면서 길을 내는 겁니다. 옛날에는 임금님이 가마를 타고 궁궐을 나오면 그렇게 했거든요. 김선달은 좋은 볼거리라고 생각하고 임금님이 지나갈 때까지 장 구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에 가니 가지각색 차림에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김선달 눈에 닭장수가 딱 들어왔어요. 김선달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닭장수를 지켜봤지요. 아주 능그렁이구만. 한참을 지켜보던 김선달은 아무래도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닭장수가 시골에서 닭 팔러 온 사람에게는 으름장을 놓아 터무니없는 싼 값에 달글 사고 달글 사러 온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말로 흰 소리를 하면서 비싼 값에 팔았거든요. 김선달은 슬그머니 닭장수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라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지요. 이보시오. 저게 무슨 새요. 저게 그 말로만 듣던 봉이요. 김선달이 이렇게 묻자 의아해하던 닭장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아니 봉을 어떻게 그리 잘하시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닭장수의 말에 김선달은 무릎까지 치며 고개를 조악거렸습니다. 저 봉은 얼마요. 얼마면 살 수 있소. 그러자 닭장수는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손가락 두 개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스무냥인데 살 거요. 닭장수는 어수룩한 시골뜨기를 속여 한몫 단단히 챙겨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무리 큰 달기라도 성냥이면 되는데 말입니다. 김선달은 비싸다 어쩌다 말도 없이 턱 옆전 수무냥을 내고 수탉을 샀습니다. 김선달은 수탉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는 어슬렁어슬렁 큰 길로 나갔지요. 닭장수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운지 배꼽을 잡고 웃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김선달은 임금님이 타신 가마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더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수탉을 안고 길 한가운데로 나아가 넙죽 엎드렸어요. 웬사람이 느닷없이 튀어나오니 호위 모사들이 놀라서 달려들었지요. 호위 모사들은 김선달을 길 밖으로 내몰고 김선달은 그럴 수 없다고 버티고 아주 시끌벅적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임금님 행차가 당연히 멈추어 설 수밖에요. 이에 임금님이 무슨 일이냐고 묻더니 김선달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너는 누군데 내가 가는 길을 막고 서서 떠드느냐 불려온 김선달이 꼬라앉자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평양에 사는 김가입니다. 한양구경을 왔다가 뜻하지 않게 봉 한 마리를 얻었습니다. 이 값진 물건을 저처럼 보잘것 없는 놈이 어찌 가지겠습니까? 마침 임금님께서 행차하신다기에 바치려고 그러했습니다. 김선달이 임금님 앞으로 수탁을 들어 올려 보였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아무리 살펴봐도 그건 수탁이었어요. 이것이 봉이라고? 네, 이걸 판 사람이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김선달의 말에 임금님은 대충 무슨 일인지 알아차렸습니다. 나졸들에게 냉큼 가서 그 장사치를 데려오라고 했지요. 임금님 앞에 불려온 닭장수는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이 닭을 봉으로 알고 팔라고 해서 스문냥에 팔았습니다. 닭장수는 몸을 납작 엎드리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런데 닭장수의 말에 김선달이 펄쩍펄쩍 뛰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스문냥이라니요? 저는 이백냥을 주고 샀습니다. 김선달의 말에 닭장수는 억울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누구 말을 믿겠어요? 닭장수는 처음부터 닭을 봉이라고 속여 팔았고 김선달은 그 말에 속아 산 사람이니 당연히 김선달의 말을 믿었답니다. 저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곧바로 이백냥을 돌려주거라. 임금님이 닭장수에게 불호령을 내리니 별수 있나요? 고스란히 이백냥을 주었답니다. 이백냥을 받은 김선달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평양으로 돌아갔답니다. 옛날에 필리핀에 살았던 후안 포송은 남을 속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왕도 속일 수 있을 만큼 영리하고 용감했어요. 어느 날 후안은 케이크를 만들어 왕에게 바쳤습니다. 케이크를 다 먹고 난 왕은 후안을 불렀어요. 케이크가 아주 맛있구나. 맛을 내는 비법이 무엇이냐. 왕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후안은 머리를 글적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요. 명령이 네 말해 보거라. 왕이 재촉했습니다. 그제서야 후안은 입을 열었습니다. 배하, 케이크에는 아주 특별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배하께서는 그 특별한 재료가 못마땅하실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당장 말해 보거라. 왕은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자 후안은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개털입니다. 제 개의 털을 넣어야 합니다. 왕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것은 정말 케이크에 넣기에는 이상한 재료였으니까요. 하지만 케이크는 꽤 맛있었습니다. 왕은 이렇게 말했지요. 내일 너의 개를 데려오면 상을 내리겠다. 다음날 일찍 후안은 개를 데려와 많은 금을 상으로 받았습니다. 왕은 정성을 다해 개를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운동도 시켰어요. 개는 궁전에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며칠 후 왕은 배가 고파서 궁전의 요리사를 불렀어요. 저 개의 털을 잘라서 갖고 오너라. 개털이 케이크를 맛있게 만들었다면 그냥 먹어도 정말 달콤하겠지. 요리사는 열심히 쫓아다닌 끝에 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개털을 빗질해 조심스럽게 조금 잘라냈지요. 자른 털을 씻어 햇볕에 말린 후 금접시 위에 가지런히 펴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왕은 탐욕스럽게 개털을 한 움큼 집었어요. 왕은 개털을 입에 넣고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왕은 소리를 지르며 개털을 뱉어냈습니다. 맛이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개털은 왕의 혀에 생채기를 내고 이를 간지렸으며 입 안쪽에 풀처럼 달라붙었습니다. 속았구나. 왕은 소리쳤습니다. 그 악당을 찾아서 벌을 내려라. 그러나 이미 후아는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후아는 여러 항아리의 음식을 담아 멀리 멀리 떨어진 바닷가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실컷 먹고 즐겁게 살았답니다. 어느 날 후아는 배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좋은 꾀가 떠올랐어요. 후아는 구덩이를 몇 군데 깊이 파고 남은 음식을 나눠서 묻었습니다. 그러고는 큰 개구리를 찾았지요. 후아는 개구리의 목에 실을 묶은 뒤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는 것을 앉아서 지켜보았습니다. 개구리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동안 배가 묻해 다다랐습니다. 곧이어 그 배의 선장이 후아에게 다가왔지요. 선장은 뜀뛰기하는 개구리와 그 개구리를 따라서 고개를 위아래로 까딱까딱하는 후아를 보았습니다.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선장이 물었어요. 아, 세상에서 제일 영리한 제 개구리를 보고 있지요. 먹이를 찾아내는 똘똘한 녀석이지요. 이 개구리는 어디를 파면 저녁거리가 나오는지 알려주거든요. 후아는 대답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선장은 인상을 쓰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못 믿으시겠다면 개구리가 일러준 곳을 봐보세요. 후아니 말하자 기운 센 선원들이 모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원 한 명이 외쳤어요. 뭔가가 걸렸다. 다른 선원들도 함께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음, 놀랍군. 음식을 맛보면서 선장은 생각했습니다. 여행할 때 꽤 쓸모있겠는걸. 어디에서든 개구리가 맛있는 음식을 찾아줄 테니 말이야. 배에 많은 식량을 갖고 다닐 필요도 없겠소. 선장은 후아에게 물었습니다. 그 개구리를 팔지 않겠소. 전 이 개구리를 좋아해요. 제게 아주 소중하거든요. 후아는 고개를 잡으며 거절했습니다. 압니다. 대신 값을 후하게 지르겠소. 이거면 충분합니까? 선장은 금 다섯 덩이를 후아에게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돈 주고 음식을 사실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금을 좀 더 주시지요. 후아는 말하자 선장은 금 두 덩이를 더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후아는 만족해하며 개구리를 팔았어요. 그리고 살짝 웃음을 지으며 재빨리 자리를 떴지요. 선장은 모래바디로 개구리를 따라갔습니다. 개구리가 멈췄을 때마다 선원들은 땅을 파고 파고 또 팠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장과 선원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선장은 마침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후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후아는 이미 멀리 떨어진 다른 마을에 도착한 뒤였으니까요. 후아는 거기서 금을 숨긴 채 변장을 한 뒤 다음에는 어떤 속임수를 쓸까 행복한 계획을 짜고 있었답니다. 자기 꾀에 넘어간 사람 어떤 마을에 앞못 보는 장님이 있었습니다. 장님은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덜 먹고 한 푼 두 푼 열심히 돈을 모았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오백냥이나 모았습니다. 장님은 이 돈을 어떻게 지키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을 못 보니 도둑이라도 들면 큰일이잖아요. 장님은 돈 보따리를 이불 속에 끼워둘까 전대를 만들어 허리춤에 묶어 가지고 다닐까 된장독에 푹 박아 놓을까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생각 끝에 장님은 돈을 항아리에 넣어서 뒷마당에 묻어두기로 했어요. 장님은 더듬더듬 손어림으로 땅을 팠습니다. 그러고는 돈을 넣어둔 항아리를 땅 속에 묻었어요. 그제야 장님은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지요? 그런 장님의 모습을 누군가 몰래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엉큼한 욕심쟁이 영감이었어요. 영감은 다음 너머로 장님이 하는 일을 숨죽이며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영감은 몰래몰래 뒷마당에 숨어들어 땅을 파고 돈을 모두 훔쳐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장님은 돈이 잘 있는지 확인하려고 땅을 파헤치고 항아리 안에 손을 넣어 더듬었습니다. 당연히 돈이 있을 리 없지요. 아이고 내 돈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몽땅 잃어버렸구나. 한참을 혼자 넋돌이를 하던 장님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어떻게 여기 돈이 있는 걸 알았지? 그래 누군가 내가 돈을 묻는 걸 본 거야. 분명해. 장님은 어떻게 하면 돈을 도로 찾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좋은 꾀가 떠올랐어요. 장님은 그 길로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돈 천냥이 생겼지 뭐야. 무척 큰 돈이라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하나 걱정스러웠는데 아무래도 어제 돈 500냥을 묻어둔 곳에 같이 묻어야 할까봐. 장님의 돈 얘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욕심쟁이 영감도 이 소문을 들었지요. 뭐라고? 500냥을 묻은 곳에 같이 넣는다고? 그러면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들림없이 다른 곳에 숨기겠지.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영감은 어제 훔친 돈 500냥을 도로 가져다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야지 장님이 마음 놓고 돈 천냥을 묻어둘 게 아니겠어요? 영감은 그때 가서 다시 1500냥을 훔쳐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님은 뒷마당으로 조용히 가서는 땅을 파보았습니다. 항아리 안에 돈 500냥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소문을 들은 도둑이 가져다 놓을 줄 알았지. 장님은 일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헛소문을 퍼뜨렸던 겁니다. 장님은 돈을 꺼내 이번에는 진짜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겼어요. 욕심쟁이 영감은 돈이 사라진 것을 알고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답니다. 국선생전 옛날에 국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성은 어려서부터 난다른 데가 있었어요. 국성의 아버지의 이름은 국차로서 조정에 나아가 벼슬살이를 했습니다. 그의 집안으로서는 처음 아는 벼슬이었어요. 국차는 농사를 주관하는 벼슬아치의 딸과 혼이 나여 국성을 낳았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온 손님들은 국성을 보고는 귀여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인물 댐댐이가 예사롭지 않소. 속이 맑고 깨끗하여 아무리 흔들어도 닥해지지 않소. 그러니 그대와 노는 것보다 국성과 함께 놀며 즐기는 것이 더 재미있구려. 국성은 자라서 산속에서 세상을 피해 사는 고결한 선비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단 하루라도 국성을 만나지 않으면 마음속이 허전하고 답답해 살맛이 나지 않는구나. 이들은 서로 만나기만 하면 며칠 동안 모든 세상일을 잊고 마음껏 취한 뒤에야 헤어지곤 했습니다. 나라에서는 국성의 이름을 듣고 벼슬자리를 주었어요. 그러나 국성은 이를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계속 그를 청거하자 임금님은 마침내 수레를 보내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그대가 국성이요. 내 그대의 아름다운 이름을 들은 지 오래되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니 반갑기 그지옵구려. 이보다 앞서 국성이 오기 전에 한 신하가 임금님에게 아뢰었습니다. 지금 밤하늘에 국성의 별자리가 크게 빛을 내고 있어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국성이 도착하자 임금님은 그 말을 생각하고 국성을 더욱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임금님은 즉시 국성에게 벼슬을 내리고 곁에서 받들게 했습니다. 이로부터 궁중의 모든 잔치나 제사 등의 행사를 치를 때에는 국성이 관여했는데 임금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임금님은 국성의 인물됨이 크고 믿음직하다고 여겨서 벼슬을 계속 올려주었어요. 또한 그를 위해 특별히 용성한 대접을 냈는데 대골에 드나들 때 오직 그만이 가마를 탈 수 있게 했으며 그를 부를 땐 이름 대신 국선생이라 일컬었습니다. 어쩌다 임금님의 마음이 언짢을 때에도 국성이 들어와 뵙기만 하면 임금님의 마음이 일시에 풀어져 환하게 웃곤 했지요. 국성은 원래 아량이 넓고 성격이 소탈하여 누구나와 잘 어울렸습니다. 이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과 친해졌으며 특히 임금님과는 조금도 스스럼 없이 가깝게 지냈습니다. 임금님의 사랑이 각별한 탓에 잔치 자리에는 빠지지 않고 임금님 곁에서 놀며 즐기곤 했지요. 국성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혹과 폭과 역이 바로 그들입니다. 혹은 독한 술, 폭은 진한 술, 역은 쓴 술입니다. 이들은 그 아비가 임금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믿고 매우 오만방자하게 굴었습니다. 이에 모형이란 신하가 임금님에게 글을 올려 꾸짖었지요. 모형은 붓을 일컫는 말인데 그의 글은 이렇습니다. 국성이 어느 날 궁중에 들어와 임금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사람들은 이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며 국성의 행실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지요. 국성은 결코 나라를 위하는 중신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도둑이옵니다. 더구나 그의 자식 셋은 제 아비가 임금님의 총애를 받는 것을 믿고 멋대로 행패를 부리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고 있사옵니다. 바라옵건대 이들 모두에게 사형을 내려 세상 사람들의 근심을 덜어주시옵소서. 이에 국성의 아들 셋은 즉시 독약을 마시고 자살했습니다. 국성도 죄를 받아 벼슬자리에서 쫓겨나 평민이 되었지요. 또한 치의자라는 사람도 평소 국성과 친하게 지냈다고 하여 수레에서 떨어져 자살했습니다. 치의자란 말가죽으로 만든 술주머니입니다. 처음에 치의자는 오스갯소리를 잘해서 임금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자연히 국성과도 친하게 되어 임금님이 출입할 때에는 항상 국성과 같이 수레에 실려 다녔습니다. 어느 날 치의자가 몸이 고내서 누워있자 국성이 놀림삼아 물었어요. 자네는 배는 크지만 속이 텅 비었으니 도대체 무엇에 쓰겠나. 자네 같은 사람 수백 명은 넉넉히 다물 수 있더네. 두 사람은 항상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며 지냈습니다. 국성이 벼슬을 그만두고 내려가자 제 고울과 격 고울 사이에는 도둑들이 떼지어 일어났습니다. 재는 배꼽 격은 가슴을 뜻합니다. 임금님은 고울의 도둑대를 토벌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마땅히 이를 수행할 인물이 나서지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임금님은 국성을 다시 불러들여 원수로 삼고 도둑대를 토벌하도록 했습니다. 국성은 부하 군사들을 몹시 엄하게 통솔했으며 군사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군사들은 국성의 명령에 따라 용감하게 싸웠어요. 마침내 도둑을 모두 토벌하고 돌아오자 임금님은 국성의 공을 칭찬하며 다시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났습니다. 국성은 그를 올려 벼슬에서 물러나기를 청했습니다. 신은 본래 가난한 집 자식이옵니다. 어려서는 천한 몸으로 이곳저곳 팔려다니는 신세였지요. 그러다가 우연히 임금님을 만나 귀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오나 신이 재주가 없어 임금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으니 그저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제 신이 늙고 병들어 죽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벼슬에서 물러나 남은 삶을 조용히 살까 하옵니다. 국성은 이렇게 간청했지만 임금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하에게 여러 가지 좋은 약을 보내 병을 돌봐주게 했지요. 국성은 여러 번 그를 올려 이를 사양했습니다. 임금님은 하는 수 없이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냈답니다. 그 후 국성은 자기의 명을 다 살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자기께 넘어간 사람 이야기에서 욕심쟁이는 돈에 눈이 멀어 장님의 돈을 훔쳤습니다. 결국 더 욕심을 내다가 그 돈마저 잃게 되지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99섬을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돈을 가진 자일수록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있다는 말인데요.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살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해도 된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혜와 교훈을 지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